안녕하세요 부양나무붕입니다. 오늘은 또 하루 건강하게 화이팅 하셨죠 그러면은 또 판매방송 꽃이 나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판매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이는 것은 정모습국 이에요 크리스탈리엄 정모습국 요거 저희들이 조금 수입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판매를 할겁니다. 이렇게 지금 순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모습국이 요것 말고 순화가 된거 아니습니까 필요하시면은 저희들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순화 잘 된 것 부터 아니십니까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엔시클리아 이게 향이 진짜 끝내주는 향 입니다. 이게 우리 날개님은 잘 아실거에요. 올해도 건강하게 정말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 가지고 어찌 한 백송이는 지금 붙었습니다. 백송이는 붙어 가지고 참 예쁘게 피어 가 있습니다. 정모습국도 상당히 매력 있는 아이에 요거 조금 피곤하면은 저희 이제 고개에 나올거에요. 그 벤서니에 꽃이 나올거에요. 벤서니에도 꽃이 정말 유일하게 단일 문제나게 그 초콜렛 향이나 덴드리비엄 에서는 초콜렛 향이나 벤서니 밖에 없죠. 그죠. 벤서니는 참고로 저희들이 몇개 없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뭐 판매할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광신씨하고 철피하고 야생교배가 됐는지 저희집에 오래전부터 이게 와가 있었습니다. 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광신씨 이게 정말 꽃도 크고 꽃달림이 좋아요. 척키는 꽃달림이 좋아 가지고 요거 저희들이 실생 배양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금방금방 아니습니까 잘 자르고 있습니다. 꽃 빠르게 아니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게 봐보세요. 기간태아. 요게 저희들이 끝도 없이 달려가 있습니다. 요게 저희들이 아까워서 판매를 못하고 저희들이 대형 매장을 가게 되면은 할거에요. 요게 저희들 보면은 바리시 세미알바 하고 고아섭국이 아니습니까 이게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피웠는데 요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무늬종이라 가지고 여기에 봐보세요. 무늬종이라 가지고 처음에 지금 제가 한 지금 20년 넘게 길렸던 거에요. 요거는 조금 저희들이 판매를 자제하고 요거 번식시키는 대로 아니습니까 판매를 해 보도록 요거는 판매방송에서 여틀 안 왔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판매 영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스멈 세미알바에요. 아는스멈 세미알바 1번 아는스멈 세미알바 가격 10만원 요게 신화도 던실하게 두개 나왔습니다. 요쪽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꽃 많이 붙었습니다. 고라고 2번 아는스멈 세미알바 가격 8만원 꽃 멋지게 화영 멋지죠? 신화도 두개 던실하게 붙었습니다. 3번 아는스멈 세미알바 요게 부자개 티크목 부자개입니다. 티크목 부자개 티크목도 하나 만원 이에요. 습대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안착이 된거에요. 요거는 3번 아는스멈은 6만원 세미알바 4번 슈퍼붐 슈퍼붐 꽃이 끝에서 물이 살짝 들은거에요. 그죠? 꽃이 끝에서 들어가지고 꽃 후역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거는 꽃이 오래 갈거에요. 고라고 아는스멈 슈퍼붐 세미알바 4번은 가격이 아는스멈 슈퍼붐 6만원이에요. 5번 슈퍼붐 세미알바 6만원 요것도 그 요기에 어 요 그 부자개 다 붙어가지고 꽃이 아니십니까? 꽃 받아보시면 좀 생각이 많이 달라 지실거에요. 그죠? 그라고 파르시 네팔 체립종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 요거 지금 두번 방송에 떴는데 아직 그새게 했는데 요거는 정말 요번에는 만약에 이래가지고 안나가면 저희 부양의 영혼이 아니십니까? 소장품으로 남길거에요. 어 요거 가격이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신화가 6개 지금부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좋은 품종입니다. 부작도 아니십니까? 평생 반려식물이 될 수 있게끔 튼튼한 부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안수품 세미알바 가격 10만원이에요. 전진 신화가 3개 나오고 있습니다. 꽃 멋지게 보이죠? 그죠? 요게 이것도 저희들이 튼튼하게 자를 수 있게끔 부작을 멋지게 아유 튼튼한 부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꽃 예쁘죠? 전진 그 8번 조금만 베트남 진에 반란 이라고 하는 아니습니까? 스쿨에 노르스키 스쿨로 펜드리아 가격 12만원 그죠? 요기에 가격 12만원 요거 요거입니다. 많이 붙어있죠? 많이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거에요. 금방금방 아니습니까? 번식이 됩니다. 9번 파리시 알바 파리시 알바 가격 5만원 입니다. 5만원 여기 꽁 많이 붙었습니다. 신하도 두개고 그죠? 10번 파리시 알바 가격 5만원 입니다. 요기도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신하가 튼튼하고 11번 파리시 5만원 요거는 꽃이 좀 떨어져 부실해서 신하가 두개 붙어도 5만원 붙였습니다. 12번 파리시 알바 가격 10만원 요거 신하 건강하게 3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3개 올라오고 꽃도 던실하게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부작이 부작이 작품이에요. 부작이 한번 봐보세요. 작품입니다. 부작이 그죠? 요 부작값 때문에 많이 좀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13번 13번 가격 파리시 세미 알바 7만원 요것도 꽃이 보이시죠? 세미 알바 참고로 향이 남자분들 간혹 여성분들이 요 향을 조금 싫어하는 향이 있어요. 요거는 남성들은 굉장히 좋은 향을 나는데 여성분들은 요걸 조금 간혹 몇몇 분들 향이 조금 향이 좀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파리시 세미 알바 가격 13번 은 7만원 요 꽃핀거 14번 14번도 파리시 세미 알바 가격은 아직 꽃은 피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은 7만원 요게 이것도 멋있네요. 진짜 멋있습니다. 15번 네스트 그죠? 한 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옛날 일이라 가지고 구품종 네스트에요. 파리시에 닮은 그런 네스트에요. 가격 3만원 파리시 셀룰레아 3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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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금 요거는 약간 표가 납니다. 3리퍼 3립이라고 페타레까지 안있습니까? 무늬가 들어 3리퍼 3리퍼 가격은 6만원 이에요. 6만원 6만원 3리퍼 6만원 파리시 셀룰레아 3리퍼 이것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3리퍼 여기 3리퍼 여기 선명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가격 6만 5천원 부작이라서 5천원 더 붙었습니다. 구상석고 구상석고 꽃은 이 꽃집입니다. 구상석고 보이시죠? 구상석고 여기가 신화 두개 건강하게 나고 꽃 붙어가 있고 아니십니까? 그죠? 내년에 꽃 필것도 많습니다. 구상석고 신화 이라 많이 꽃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3만 5천원 그리고 엔시클리아 이거는 소형종이에요. 경쟁이 아니십니까? 소형종이고 향이 강한 그런 아이예요. 19번 엔시클리아 부작이 돼 가지고 원래 한 밟어야 6만 5천원 하는데 밟을 떼기가 어중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이래 가지고 두개가 그냥 붙어가 가는데 6만원입니다. 이게 저렴한 겁니다. 이거는 또 국내에서 희소성 거의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없을 거에요. 그 다음에 정무습고 크리스탈리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리스탈리움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 부작토분이 심어 가지고 5만원입니다. 그리고 파리시 세미알바 여기에 여기 꽃대 두개가 붙었습니다. 그죠? 꽃대 두 대부터 가지고 아니십니까?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리시 세미알바 21번 가격은 10만원 22번 파리시 세미알바 이거 꽃이 피자나 있습니다. 토분에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22번은 8만원입니다. 23번 세미알바 부작에 붙어 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화 건강하게 해 가지고 이었는데 음 예쁘죠? 그죠? 여기 부작이 돼 가지고 음 이거는 8만원입니다. 어 23번 23번 23번은 8만원 파리시 세미알바 24번 치판석고 그죠? 치판석고 여기 원래 여름픽인데 우리가 올해 수입을 빠르게 하다보니까 요즘 피는데 아니십니까? 지금 신화 순화 다 되었습니다. 신화 다 되어 가지고 이게 꽃이 가다 받아 보시면은 다 바로 필거에요. 가격 5만원입니다. 요 창고는 겨울에도 요하일에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저면으로 살짝살짝 담가 주시면 될 거에요. 한 10일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될 거에요. 치판석고 25번 25번 가격도 5만원이에요. 이게 꽃이 지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 25번 꽃 많이 붙어 밥도 있고 26번 26번도 신화 건강하게 나오고 26번도 5만원입니다. 26번도 신화 나오고 꽃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27번 닝길라 부작이에요. 부작인데 요게 닝길라 알바에요. 요게 꽃이 피고 있고 여기에 꽃 나오는 거 있고 제가 물을 조금 못 주가지고 이래가지고 빈약한데 신화 4개 하고 있습니까? 27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요거 받으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면 될 거에요. 28번 28번도 닝길라에요. 닝길라인데 가격 5만원입니다. 5만원 요게 꽃이 이렇게 3송이 붙어 있습니다. 꽃은 확인하면 되죠. 그죠? 신화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닝길라 28번 가격은 닝길라 다 부작이에요. 29번 구웠었고 13만원 13만원 이게 꽃이 지금 4송이 붙어 있습니다. 꽃이 여기 4대부터 있습니다. 꽃이 여기 보이시면 그 앞에 여기 3개죠. 요쪽에 반대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부양토분 문장이 들어갔는데 부양토분에서 들어가는 거에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30번 치습고 그죠? 치습고 15만원 요거는 요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얀마 쪽에서 수입한건데 요거는 좀 쳐다보면 덩치가 덩치도 크고 꽃이 색깔이 샛노란색이 아니에요. 샛노란색이 아니라 조금 미색으로 섞여 제가 노는건데 꽃이 굉장히 이래가지고 꽃수명도 향이 굉장히 향기로운 그런 아이예요. 지금 안에 보면 바로 신화도 부터 따라 나옵니다. 신화도 부터 따라 나오기 때문에 금방 금방 넘어설거에요. 그리고 30번 가격 15만원 입니다. 31번 철핏석곡 철핏석곡 가격 5만원 입니다. 여기에 쭉 와가지고 여기에 꽃이 피어 가 있습니다. 지금 피고 있고 피죠? 철핏석곡 그죠? 철핏석곡 신화도 건강하게 나오고 안에 신화가 몇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번 더 하면 좋았는데 여기서 그걸 하고 이 다음 방송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워크리안하고 카틀리아 모시아이하고 트레안이하고 카틀리아 워크리안하고 그걸 우리가 바깥에서 순화를 시켜가지고 한발버를 더 받았던 아이들 아입니까? 그런 아이들을 다음 방송에 아마 판매를 할 거에요. 그때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오늘 이게 이제 거의 덴드로비움은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도 무사히 완판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에 워크리안하고 유물을 판매할 거에요.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최고로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가격에 나가니까 그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것도 아마 많이는 한 품종에 많이는 가지고 나오진 않을까 한 품종에 5개씩 이렇게 가지고 나올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